너 돈 없냐? 돈도 실력이야, 이씨. 미안. 내가 요즘에 사는 게 좀 그렇다. 근데 한 3만 원은 있을 텐데 없어? 3천 원이니까 이 등신아, 이씨. 영수증 곧 남았네, 영수증, 이씨. 아, 그래? 야, 맞을까? 어? 야, 맞을까? 뒤집까? 야, 나 머리 맞는 거 싫어해. 그리고 누가 내 물건에 손 대는 것도 싫어하거든? 넌 지금 연타로 내가 싫어하는 거 하잖아. 하, 그지 마. 어우, 무서워라 씨. 어우, 씨, 쫄았네. 야, 니가 어쩔 건데, 어? 야, 어쩔 건데. 아, 새끼가 좋아. 야, 내가 니들한테 경고하지 않았니? 어?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은데 니들도 이렇게 환초 공개 한 번 숨 쉬게 해줘? 어? 알려주세요. 아, 사람이 말이야. 착하게 살아야지. 니들은 학교에서 좋은 건 안 배우고 다른 것만 배우니? 딱딱이 딱딱이. 아, 진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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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까. 꽉 잡아, 꽉 잡아. 위험하니까. 오늘 누나가 홍콩 보게 찍어줄게. 우아. 자, 출발합니다! 야이! 재밌지? 이거 어떡해! 미국도 한 번 갈까? 야, 뭐야 봐! 자식들 빠져버리고, 아이고, 아이고! 와, 지금부터 딱 한 시간 줄 테니까 이 근처에 있는 쓰레기 1km 이상 수거해온다. 반드시 땅에 떨어진 쓰레기로만. 그럼 주변 보내주고 아니면 이거 한 번 더 타고 콜라. 쓰레기 죽겠습니다! 그게 낫겠지? 야, 착하게 살아. 분부 열심히 하고. 다채로운 즐거움 JTBC